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래 위를 거니며 뭔가 보일듯 안 보이는 것을 나는 꼭 찾고 또 찾아줘 넌 잡히지 않을 걸 알아 더욱 멀에서 일렁이는 형태를 보며 뻗지 내 팔에 가까이 갈수록 눈부셔 못 될 거야 나의 두 눈을 또 감아 내 친구들아 응원해줘 내가 잡을 수 있게 무릎을 꿇는 것은 조진력을 얻기 위한 절대 지지 않는 거야 두 팔이 묶여도 두 발로 당당하게 그 거리를 누별만 쉬고 싶지 않은 일사람들 위에 더 발버둥 차야 대지른 탕 속에서 목에 그겐 날 좀 킬러필지라도 훌륭하겠어 터미대인터처럼 내 엄지를 들고 I'll be back home 최이원이 봤던 신기르는 그저 동화 속에서 난 나올 그저 이야깃거리 애니소보와 속에 나오는 양식이 소년성곡이 나타났다 계속 한 소리지 주변의 반응이 갈렸지 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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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반으로 내게 겸여할 소리를 하지마 그러자 나의 이야기를 들러가지고 뭐해 다시 사느로 I see 엄마 아빠도 말했지 힘들면 언디나 그만두어 그 말을 듣고 바로 신호했지 정신잡고 yeah so hard so god why should I do I don't know 솔직히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도망가면 겁쟁이가 되나요 되나요? 나는 사실 너무나도 여려 너무 반면되면 무서워서 잠 못 자죠 상상 속에 친구가 내게로 말을 거죠 이제까지 잘 했으니 하고 분내로 했어 What is it? 싫어해 싫어해 Take a deep breath 나를 최종 피아노 신기르는 다시 쫓네 최이원이 봤던 신기르는 그저 동화 속에서 난 나와 그저 이야깃거리 애니소보와 속에 나오는 양식이 소년성공이 나타났다 계속 한 소리지 주변의 반응이 갈렸지 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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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반으로 내게 격려의 소리를 하지만 그 자의 이야기는 늘러가지 공부해 다시 사느로 I see 능히고만 뭐 걱정해줬어 Thank you 나도 물론 놀아가고 하지만 나는 능히 있어야 할게만 잃지 않더라도 O-L-T-D-G-I-I-S-T 거기서 딱 기다려 언젠간 잡았어 일어내보채니까 시계 태엽이 잠시 멈춰도 꽃은 언제나 피우게 돼 있잖아 너 자기 위해 18년을 기대했어 그러니까 you are mine 거기서 딱 기다려 언젠간 잡았어 일어내보채니까 시계 태엽이 잠시 멈춰도 꽃은 언제나 피우게 돼 있잖아 일렁거리는 환상 그게 꽃인 기로라도 난 널 잡을 테니까 기억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은 언제나 피우게 돼न 이거 또 포함병에 또 포함병에 슬러화 전화 знаменτι 다시 다시 감사합니다.